이게 이것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첫눈에 마늘머리 안녕하세요 추석입니다 남희들 오늘 무대 잘 봤어요? 네 어떠세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무대 밑에 있는 우리 라울들을 했는데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응원하는 목소리 모습 표정들이 다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 눈에 잘 간직을 했덥니다 그러면 개인 초기 좀 했었나요? 혹시? 아, 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군요. 안녕하세요. 수사랑이가 고양이 구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사랑이 분위기 메이커 서연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수사랑이의 관상미더 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사랑이의 뿌이 문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사랑이의 뿌이커 서연입니다. 네, 고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랑에서 단점 매력을 쪼그매로 맡고 있는 유나입니다. 귀엽다. 안녕하세요. 단점 매력을 쪼그매로 맡고 있는 셰입니다. 색깔 정말 예쁘고 쪼그매로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개인 소개까지 왔었는데 그러면은 오늘 한 번씩 오늘 한 번 어땠는지도 짧게 짧게 우리 한 마디씩 한 번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바꿔서 조금씩 하셨을 텐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마아미들 오늘 하루 진짜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밥도 안 먹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싶으시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우와 이렇게 앞에 찍은다 우리 우리 친구랑 마아미들이랑 에피엘 프로그램도 있고 에버리스피드 사각을 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이거 비밀 끝나고 밥 잘 먹고 따뜻하게 입고 어디 들어가 있어요 고마워요 라임을 맞춘단 말아 도예암이여가지고 그랬고 도예암이여가지고 태양이도 맞아 우리 티팩 우리 티팩 우리 티팩 요! 티키랑! 티카이! 요! 티키랑! 티카이! 요! 티키랑! 티카이! 목소리 왜 이렇게 커? 마이크 안 뜯는데 마이크 튼 거 같아 오늘도 온갖 소리 나무나무 파서 너무 힘이 됐고요 오늘 사도 조금 깨끗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 이렇게 리팩까지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죠?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사는 리팩이어서 일단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고전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선물 받으셔서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우미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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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미들 일단 먼저 두 편 앞에서 정맨 오빠 고맙고요 시원님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녔 근데 오늘 많이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고 올 것 같아요 여기니까 그쵸? 아 아 정말 따뜻하게 입고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행히 앞으로도 아니야 근데 이 사이트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냥 오우스 안 입고 다닐라고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도 제왕옷이 너무 잘할 거예요 되게 우리 동전 뭔가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자마자 또 아 바람이 너무 많아 하하하하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늘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행복해 다음에 다음에도 우리 이제 마실거죠? 당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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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힘들게 다니세요 다시 저희가 한번 내려오고 저희에게 했던 게 있는데 빛을 따라서 챌린지를 마흐미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마흐미님 마흐마티스트님 마흐마티스트님 저희와 함께 챌린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 멤버 멤버들 같이 해주실 버전 마흐마티스트님들 설명해주세요 뭐냐면요 저희가 토레시하는 토레시하는 이거 왜 토레시하는 미치사마천 챌린지 파차 그것은 누구한테 Scat equip 춥쳐주셔도 돼요 맞아 그 유튜브축ete 저 이것이 있습니다 저 이것을 가릴까요? 네 괜찮아요. 지금 수아가 열심히 설명 듣고 싶으세요? 저희가 생각했던 챌린지랑 다른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다른 리본을 맞추고 싶은 거 아니지? 맞추고 아니지? 고당한 첫사랑 근데 우리 나 마이크 해놓을게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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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히 선대야 됐어요. 저희가 재문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춤을 추면 뒤에서 마음이 들이 플래시를 이렇게 흔들어 주면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체크인! 체크인! 자 그러면 우리 챌린지를 해볼까요? 네! 그 드는 박자가 그 박자가 프래시 그냥 먼저 키즈 서서 이렇게 눕히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여기가 샤이닝 프라이테이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여기가 샤이닝 프라이테이 한 번에 같이 많이 들어주셔요. 크게 나와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금대다. 여기가 샤이닝 프라이테이크 여기가 샤이닝 프라이테이크 여기가 샤이닝 프라이테이크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네요. 여기가 샤이닝 프라이테이크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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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ő헤! 앙 individual관! 진짜 이쁘다! 잘 돼서 예쁘게 만들어졌다! 쟤! 쟤! 아나맨의 오렌지 스쿱을 꺼내라고 하니까 도쿠스 구워하니 귀여워! 네,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테크파이팅 좀 할까요? 좋아요. 아, 이렇게 한번 하도 그렇고요. 무슨 차원 sapp으실까요? 네. 무슨 차원에 드실까요? 무슨 차원에 드실까요, 우리? 안 좋아, 나와요. 안 좋아, 나와요. 안 좋아, 나와요. 안 좋아, 안 좋아, 나와요. 안 좋아, 나와요. 안 좋아, 나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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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무 보는거죠? 네, 지금 넘쳐가니까 감정으로 복수하겠어요. 하니깐 멀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답답해주세요.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게 말하다가 마음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토요일인데 진짜 마음이 덥는데 너무너무 컸다. 오늘 토요일이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마음이들 지금 얼른 빨리 들어가서 딱 붙잡고 앉아있어요. 알겠죠? 사랑해요. 오늘 너무 고맙고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사실 우리 체리씨 계획했을 때 체리씨 몇 개 했을 때 많이 많은 손을 들고 너무 고마웠어요. 역시 마음이 덥는데 고맙습니다. 진짜 오래 고생했네요. 너무 고마웠고 고맙습니다. 혹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밖이 안걸리게 순칙한거 같기도 하고 알겠죠? 우야~~ 그럼 그냥 난 처음으로 이렇게 쳇을 눈빛 나 좀 이따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아 알겠죠? 정말 알아요 안녕 우리 마미들 저는 딸껑이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미들 최고 상예여 af 와아! 아 진짜 죽었다! 맞다! 이제부터 너무너무 귀여웠고 우리 안무가 너무 어려움을 해주고 트러스 많이많이 만들어나나요? 네! 너무 파운데이션 없이만 보내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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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에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첫사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별로 없다면 뭐가? 사연아! Suzette 아버지 한글자막 by 한효정